최근 불거진 광주시립극단 부조립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립극단 부조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1인 시위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광주시의 가해자인 광주시립극단 상임단원에 대한 정확한 징계와 시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시민극단 개권단원 4명은 광주시립극단 상근직원 등에게 갑질과 인격 모독, 성희롱을 당했다며 광주시 인권온부지맨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과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